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10편 62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10편 읽을 때는 꼭 이걸 같이 읽어야 된다 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제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10편 62편에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를 아까 우리 목사님 읽을 때 잘 읽어줬는데 이것도 성경의 일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빼먹고 읽습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62편에 나오는 표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다면 62편은 누가 지은 시다? 다윗이 지은 시 편이다 목동 출신이고 왕이 됐습니다 뛰어난 악기 연주자였고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다윗은 참 많은 시 편을 지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10편 62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배경에서 이 10편 62편을 지어 불렀을까요? 표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때 그의 인생에 겪었던 수많은 위기가 배경이 된 것 같고요 아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반석, 구원, 요새 그리고 피난처 다윗은 극한의 위기 속에서 아주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죽은이자 장인이기도 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매 순간마다 그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20편, 62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현재, 현재 진행형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날마다 견딜 수 없는 위기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그럼 먼저 1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다윗은 극심한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극복했는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까? 몹시 당황하고 몹시 힘들어집니다 특히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고 우리 영혼이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곤 하죠 영혼이 막 떨리고 요동을 칩니다 우리 속담에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시나무 떨듯하다 그랬어요 제가 사시나무라는 나무를 가서 봤더니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잎자루가 길어서 미세한 움직임에도 잎이 떨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두려워서 겁이 나서 몸을 벌벌벌 떨면 사시나무 떨듯하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큰 이기가 닥쳐오면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이 덜덜덜 떨립니다 폭풍의 바다가 요동치듯 내 인생이 내 삶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토록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위기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내 영혼은 잠잠해진다 고요한 바다처럼 잠잠하고 평온해진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다음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며 큰 위기 속에서 그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든 것이 더 커질수록 누구를 더욱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온함을 주셨다 나아가거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그에게서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다윗의 영혼이 그토록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구원이 온전히 온전히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해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여와 하나님 한 분 뿐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분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도 그토록 잠잠하고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영혼은 항상 평안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라는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영혼은 항상 잠잠하고 평안할 수 있다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나의 구원자이신 여와 하나님 덕분에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유가 뭘까요? 반석, 요새, 피난 구원 빠졌네요 설교 제목 중에 구원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구원이 여우와 깨를 붙어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반석이시며 이거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가세요 그 다음에 요새이시며 피난처시다 하나씩 의미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비유가 반석입니다 따라합시다 요하는 나의 반석이시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 때 이 고백을 꼭 하세요 요하는 나의 반석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석은 커다란 바위, 안반을 뜻합니다 엄청나게 큰 이스라엘은 산지와 바위가 많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유난히 성경에 보면 바위나 반석이 원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바위와 반석이 어떨 때 사용이 됐는가 하면 이 다윗의 고백에 나오잖아요 환란 날에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피난 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급박한 상황이 되면 저 바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반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에 있는 굴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숨든지 바위 틈에 가서 싹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이 쫓아오기도 힘들고 찾아내기도 힘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구약에 나오는 반석은 보호자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비유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신학에서는 구원의 확고한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서 다위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맞을 때, 환란을 당할 때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의미죠 뿐만 아닙니다 반석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면 산둥 무너집니다 작년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 산사태가 나고 토사가 무너지고 쏟아지고 그런데 거대한 돌로 된 산은 꿈쩍도 안 합니다 강원도 속초에 가면 설악산이 보입니다 그 전면에 거대한 바위산이 우뚝 서 있는데 저도 올라가 봤지만 그 바위 이름을 울산바위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강원도 왜 울산이냐 그런 전설이 있대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거대한 바위 덩이인 울산바위가 웬만한 산 하나보다 큽니다 저는 그곳에 올라가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일수한 울산바위는 얼마 동안이나 자리 잡고 있었을까 수억, 수십 년, 수십억 년 세월 동안 수많은 풍파와 지진도 겪었을 테지만 요동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그야말로 거대한 반석이죠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굳건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따라 하시겠습니까? 밑부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밑부신 하나님 저는 성경 읽다가 처음에 이 밑부신 하나님을 보고 무슨 말인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밑부신 하나님을 잘못 썼나? 하나님이 밑부실 일은 없고 무슨 뜻일까? 나중에 그 뜻을 알았죠 밑부신이란 말은 밑부신 즉 믿을만하신 분이다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믿을만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절대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믿고 싶은데 하루가 멀다하고 변덕을 부리고 변하는 분 어떻게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른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또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영원히 변하지도 않으시는 반석 같으신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요새입니다 따라하세요? 요하는 나의 요새이시다 이 고백이 또 중요해요 왜 이게 무슨 뜻이냐? 요새 여러분 아시죠?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선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성벽을 아주 견고하게 쌌죠 그 다음에 망대를 높이 세워서 적군이 쳐들어온지를 감시하고 성문도 튼튼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이 성을 넘어올 수 없는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흔히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말 그대로 공격하기도 어렵고 함락시킬 수가 없는 그런 튼튼한 요새라는 뜻인데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면 적군이 그 요새를 점령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 요새 안에 피한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요새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은 난공불락 아니 그 누구도 함락시키고 점령할 수 없는 완벽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새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무조건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명령하냐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거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기와 환란이 닥쳐오면 무조건 짐 싸가지고 미련 갖지 말고 빨리 하나님 요새로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산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이죠 이 산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왜냐하면 안 그래도 높은 성벽을 세우면 그 점령하기 힘든데 그걸 또 산 꼭대기에 세워놨어요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 지치는데 앞에 보면 또 큰 성벽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10편, 18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10편, 18편도 다윗이 찍은 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10편, 62편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며 요새이며 피난첩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좀 다른 표현들이 더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다 바위 반석 같은 얘기 나의 방패시다 막아주신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가보셨습니까? 조선시대 적군이 쳐들어오면 왕이 피난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자 인조가 이 시급하게 다급하게 남한산성으로 피하는데 그 압도적인 청나라 군대로도 쉽게 남한산성을 함락시키지를 못하죠 그 높은 이유가 뭐냐면 그 높은 산 위까지 적군이 막 여러분 사진 보세요 올라오느라고 다 지쳤는데 보니까 성벽이 또 하나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호하는 나의 산성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더욱 견고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호하는 나의 요새시며 산성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란과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나의 요새시며 산성이신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통해 완전한 보호와 인도를 받아 내가 겪고 있는 그 환란과 위기로부터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피난처시다 따라합시다 요호하는 나의 피난처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난처란 말 그대로 위험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앞서 나온 반성 요새하고 비슷한데요 거대한 바위인 반석에 가서 숨으면 나를 지켜주고 높다란 요새에 가서 숨으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환란 날에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우리가요 피난 가야 할 일이 생깁니다 전쟁 나고 싸워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물론 여러분 원수가 쳐들어왔다 그럼 맞서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맞서 싸워라 피하고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군의 기세가 너무 강하면 잠시 뒤로 물러나서 피하든지 그래서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36개 주랭랑 이런 말 쓰죠 이거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암흑해가 비겁하게 36개 주랭랑 쳤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의미잖아요 비겁하게 도망갔다 그런데 원래 이 36개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병법서인 36개에 나온 말인데 36가지의 병법 가운데 제일 마지막 36번째가 주의상 즉 도망가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라는 거예요 즉 절대적으로 전쟁의 싸움에 불리한 상황인데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싸우다가 전멸당하지 말고 일단 좀 뒤로 물러나고 피했다가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최상의 병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굳이 왜 병법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잠시 물러나 피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서 지금 영원한 원수인 저족군 원수마귀하고 싸우는데 그때는 피하면 안 되죠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싸우다가 싸우다 지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탈진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도망은 아닐지라도 잠시 뒤로 물러나 영적으로 다시 충전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 누구하고 싸워도 절대 안 지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워도 안 지는 사람 그런데 저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잠시 피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힘을 얻고 힘을 비축하고 회복하고 돌아와서 한 판 승부를 다시 벌려 이기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잠시 뒤로 물러날 때 피난처가 필요한데 그 피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10편을 쓴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그토록 죽이겠다고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도망가요 계속 도망가요 비겁하게 왜 도망갈까요 광야로 도망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망명을 하고 계속 피해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비겁한 게 아닌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누군 거예요 지금 내 죽은이며 장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맞서 싸울 수 없잖아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혹시 여러분 정면으로 부딪힐 일이 생기면 좀 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 나를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공격을 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갈등이 너무 심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머리끄댕이 잡는 겁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면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요 서로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럴 때 잠시 피해보십시오 그런데 엉뚱한 대로 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의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가서 위로받고 거기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영적으로 충전을 해서 힘을 얻어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싸워야 되나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잘 아는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만요 기도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뻔한 얘기를 왜 합니까 당연한 얘기를 뭘 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경 읽어 기도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거 좀 뻔한 거 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기도해 말씀 읽어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기도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오늘 62편이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이 찬양 우리 수천 번 부른 것 같아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기도하고 뻔한 걸 한 거예요 뻔한 말씀 보고 그런데 눈물도 참 많이 쏟았고 그런데 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내가 회복이 되니까 현장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아 이게 누가 죽나 보자 하고 맞서 싸워서 시원하게 이기면 끝나나? 가 아니더라는 거죠 피해야 될 때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구나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진정한 피난처 하나님이 아닌 가짜 피난처도 나옵니다 거짓 피난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서울과 맹악하에 쓴 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위기를 맞을 때 거짓과 허위로 그 위기를 모면해 버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위기가 닥쳐오고 힘든데 거짓말 싹 하면은 잠시는 위기를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허위로 꾸미고 거짓말을 만들고 변명하고 그러면 잠깐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근본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간혹 이 잘못된 피난처로 피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 피난처라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여기로 도망가면 내가 안전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피난처가 만약에 엉터리 피난처라면 가짜 피난처라면 그래서 나는 거기 숨으면 되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깔려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크리스천 중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급할 때 위기가 닥쳐올 때 진정한 피난처는 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디로 피하는 겁니까? 가짜 피난처, 거짓 피난처 사람을 내 피난처로 삶아 저 사람한테 피하면 저 사람 도움받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돈과 명예와 권력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쾌락이나 요즘 마약 문제가 참 심각한데 잠깐 내 쾌락을 통해서 그 고난과 아픔을 잊겠다는 건데 깨고 나면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은 내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그게 다 무너져요 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거짓된 피난처일 뿐이며 그곳으로 살겠다고 피한 자들은 다 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5절 말씀 뒤에 나오는 이사야 28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 여왁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오 귀하고 견고한 기촛돌이라 그것을 믿느니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시원에 둔 기촛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령하고 보배로운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요새이시며 피난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 예수님께로만 피해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모든 위기와 한란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현재 진행형 지금 현재 수 없는 환란과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 매일매일이 힘들고 매순간마다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 어디 가서 해결받고 어디 가서 도움받고 어디로 피해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 오늘 반드시 이 말씀에 의지하셔서 나의 반석이며 제가 아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나의 반석이며 요새시며 피난처이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요란하게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에게만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만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세상 살다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만 원수가 들이닥치고 나를 공격하고 끝없는 환란과 고난이 반복되고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도 내 마음을 짓누르는 환란과 고통 위기가 우리를 짓누를 때 연약한 저희들은 맞서 싸울 이기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어주셔서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시온의 주춧돌이 되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회복된 마음으로 돌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친히 요새요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곳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성령으로 부으셔서 회복되게 하심으로 충만함으로 돌아와 견장해서 이 영적 싸움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386장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아멘 섹시 아멘 아 아 아 아 아